네, 좋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폼 미쳤다. 네, 아, 좋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에 지금 우리 포토 기자님들께서 많이 와주셨어요. 뒤쪽에 미디어, 좋습니다. 자, 지금 슈퍼슈퍼 동작도 좀 해주고 계시는, 이게 이번에 시그니처인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 상태로. 아, 좋아요. 이번에 앨범 타이틀이잖아. 그리고 타이틀곡 제목 슈퍼슈퍼에 맞는 포즈. 아, 좋아요. 볼부이, 볼콕 하나하나 이겨내야 돼요. 자, 정면 아래. 네, 아래쪽 봐주시고요. 사진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네, 네. 뒤쪽도 봐주시고요. 그 상태로 시선. 아, 좋습니다. 왼쪽. 아,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네요, 굳이. 자, 왼쪽도. 왼쪽 봐주시고요. 찍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다리 드는 거는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쪽도. 예, 그쪽으로 또 보고. 반대쪽 팔을. 좋습니다. 오늘 다채로운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슈퍼슈퍼 파이팅!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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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